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에 런던마우촌에서 여자 선수가 신고 2등했던 1등했던 롤블라스 피어색 RC 엘리트입니다. 발볼이 조금 타이트하게 나와서 저는 원래 롤블라스 235를 신는데 이 신발 같은 경우에 힘주는 게 나쁘지 않은데요. 원래 마감독이 너무 좋습니다. 이 신발은 롤블라스 245를 신고합니다. 지금 신고를 한 번 틀어볼려고 합니다. 이 신발은 롤블라스 245를 신고합니다. 다음 주 예정입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